견절 구비 잠시만요 아니요 전화를 하고 있는건데 저거 아아 쟤 알았어? 응 쟤 알았어 응 정답 7번 둘 내려와요 내려왔어요 지금 하나 더 있어요 7번 나이스 개그 조심 5번 안 봐 이 앞에서 오면 안 나와요 7번 채팅 나갑니다 7번 컬리어 7샷 6샷 하나 라스트 6샷이에요 나와요 7 하나요? 7 하나 라스트 라스트 7샷 나이스 일단 이거 써보고 응 나도 이거 게임 모락 간증 잡고 오빠 A가 B 갈거에요? A가 A만 갈게 아니 7만 되줄게 아 제가 센터에 있을게 B 이 거에요 계속 치켜주세요 아니요 개그 밑하나 개그 위에 하나 P 조심 개그 반유탄이에요 개그 반유탄한다 해봐 전화 끊어 아 치마 들어왔네 하나 더 조심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이거 A도 왔어요 지금 A도 왔어요 A도 왔다 A도 다운 개그 다운 개그 다운 개그 다운 개그 다운 개그 다운 둘 다 A인거 같은데 둘 다 A인거 같은데 10번 설치 중 더 오는지도 몰라 개그 다운 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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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가 두 다 앞에쪽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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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형 오랜만에 안녕 이제 세킹 질났어 아 차가전화 전화가갖고 이제 할게 죄 혼나 전화질이야 첫판부터 너 근데 왜 이렇게 마이크가 좀 약간 울냐? 어디 너 화장실이지? 아 나 원래 집이 좀 울려 그리고 스탠드 마이크라 더 그래 마우스 이거 하다 왔으니까 오인 아하핳 7번 최소 하나 7번 최소 둘 엑스나 같은데? 다시 나가 센터 모아 유턴 말랐고요 다시 올라가는 모션 센터가 유턴 안맞아요 나이스 센 연막 하나 오케이 아직 안들어왔어? 센 안보여 에이 아직 안보이고 에이 나 한발 묻히면은 나 바로 스모크한다 아 와 에이크에게 와 에이크에 extra wrestle 에이크에 extra wrestle 에이크에 extra summertime 한 방 할 것 같은데 힙어 있지 뭐 B를 A할 수 있어요? 와 한 발에 2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2봉 나이스 나 B선이다 B왕만 내 센터 그대로 A쪽 붙어서 센터 볼게 센터 계속 봐도 돼 앞에 나 2번 나오러 가볼게 A 취했어 둘 난간 있어 난간 쓰나 난간 난간 바래 가닥 가닥 에이 개피하나 개발했다 깨끗했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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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하나 개피 건다는 나이스 라스트 1봉 브리핑 안 돼 브리핑 안 돼 어 뭐야 얘 라스트 2봉에 있던 놈 아니야? 몰라 브리핑 안 돼 아니 쓰나 있었어요 쓰나 나 힙어 깨끗하라 아 이거 나이스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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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빌할게요 암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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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센터 있어 2번 하나 개구빗하는 하나 개구빗하라 개구빗해 있어 명심 오븐쪽 빠져 3번 하나 3번 개구빗하라 개구빗하라 3번 3번 빠졌고 2번 뒤! 뒤! 2번 뒤치기 2.5조수 2.5 있어요 2.5 3번이 안하겠어 7번 7 좋았어요 이거 7가 위험한데 쌤 보이지? 어 쌤 보고 있는거야 지금 에이 하나 안 벌고 에이 하나 안 벌고 아 재스트야 이때 B를 버리고 센터를 먹어 나가서 둘 다 센터를 먹어 B를 버리고 에이 클리어 같아 그냥 센터를 먹으면 2번을 시켜줘 센터를 먹어가지고 2번을 클리어 시켜주라고 그러면 다 클리어 되잖아 B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? 2번을 먹고 바로 센터로 떨어져서 B로 가 이게 기본이야 어 뭐야 에이 10번다 10번다 아 라스트 깨 야 나도 2번 라스트 2번 2점으로 가 10개 다운이야 이번에 에이 뛴다 기다릴게요 나 2번 나도 기도 다 됐어 다 됐어 칠 갈게요 같이 들어갑시다 유턴 한 발 쏘고 들어갈게요 유턴 한 발 쏘고 들어갈게요 유턴 한 발 쏘고 들어갈게요 센터 옆으로 센터 옆으로 유턴 한 명 빼줘 센으로 아 7번 하나 그대로 계단 밑에 하나가 있어 센터 하나 하나 쩌 센터 하나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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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지? 나이스 오빠가 지금 대놓고 센터 보고 있었잖아 보고있다가 아 빠졌어?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짤 필요가 없어 근데 오빠가 오빠가 센터에서 보고있어 아 캐리 무빙이 작용이 안돼 좀 빠르네